진짜 오랜만에 길드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길드 기타 30% 파격세일로 오늘은 53만 9천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예전에 저희가 길드를 은총씨하고 함께 2021년도에 좀 했었습니다 그때 4대를 했었는데 그중에 4번 모델을 오늘 다시 리바이버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 있었던 1,2,3,4번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전부 다 메이드인 인도네시아 같은 모델들이었고요 스타파이어1 SC 모델이 8.5,8.5,8.5 처음으로 나왔었는데 별 불릴 있다 선생님 은총씨는 드래곤소드 용도가 확실하다 드래곤소드 용도 용도? 용도 확실히 저는 가성비 위의 가성비 이렇게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스타파이어1 SC GVT인데 오늘도 이제 GVT잖아요 GVT가 길드 비브라터 테일피스를 GVT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길드 화이트팔콘 은총씨는 스노우 화이트팔콘 저는 날개단용 9,8.5,8.5 생각나네요 스타파이어1 DC 모델이 있었는데 DC가 이제 더블커드웨이, SC가 이제 싱글커드웨이인 거죠 DC 모델은 선생님은 블랙위도우보다 원더우먼이 더 좋다 마블보다는 DC가 낫다는 거죠 DC가 좋다 해서 은총씨는 마트에서 저렴한 와인을 샀는데 고급 와인이더라 저는 가성비 위에 가성비 위에 범용성 해서 999 저는 가가범이네요 가가범 그리고 GVT 오늘 하는 모델 이 모델이 선생님은 그때 멋쟁이 블루 은총씨는 색깔만큼 밝다 저는 단단한 마호가니 화사한 메이플 이렇게 드렸습니다 8.5, 8, 8.5 이렇게 나왔었고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GVT를 리바이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에서 53만 9천원이에요 스펙 살펴볼게요 살만하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전장은 105.5cm 무게는 3.39kg 두께는 44에 조감으로는 55가 나오고요 12%의 뚜레가 80mm입니다 바디는 메이플 글로스 폴리오레탄 피니쉬 넥은 메이플 모던 씬유 쉐임넥의 글로스 폴리오레탄 피니쉬 길드 빈티지 18 오픈 기어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컴퍼짓 너트의 너트 너비는 43mm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공귤 반지름 320mm 12.5인치 독특하죠 스케일 길이는 629mm입니다 프레스는 22 네로 톨 브렛 픽업은 길드 HB2 헌버커 니켈 커버 2개 장착이 되어 있고요 2볼륨 2톤의 3위 픽업 셀렉터 푸쉬풀 코일 스플릿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브릿지는 길드 튜너메틱 니켈 길드 비브라토 테일피스 세미 할로우 알루미늄이고요 특이상 색상은 펠럼블루입니다 펠햄이죠 펠햄 펠럼블루 네 바로 사운드 들어 보겠습니다 탈북 종저음이 상당히 풍성하죠 엄청 좋아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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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런블루 튜피커 탈북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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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만 빼볼까요? 앞뒤 다 빼면 오 거의 뭐 에피폰 같은 느낌으로 잘 빠지네요 굿 마샬로 넘어가겠습니다 굿 굿 마샬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좋은데? 굿 굿 분명, 이렇게 묵싫욕 파티 조ăm 부주 와우, 기타가 말도 잘 듣고 얌전하고 좋네요 와우, 주얼리스트구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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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워크 걸었습니다. 레드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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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가 생각보다 좋은데요? 53만 9천원인데 이런 기타가 요즘 진짜 없죠? 53만 9천원인데 만약에 이건 어차피 스커드는 안할 거니까 30%이라서 안할 거긴 한데 만약에 사운드 좀 드렸으면 25점 드렸을 것 같은데 맞아요 다 뺀 거거든요 투 싱글 가성비 엄청나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 좋습니다 오 정갈해요 오 좋습니다 가성비가 정말 너무 훌륭하네요 너무 훌륭하네요 네 그럼 바로 한 줄 묻혀서 들어볼게요 신나는 블루스로 갑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름평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은 자기 방문을 수도 없이 두드리는데 기회는 딱 한 번 두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혹은 수도 없이 두드리지만 기회는 딱 한 번 두드린다. 놓치지 마세요. 진짜 싸고 좋아. 진짜로.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이름처럼 스타예요. 가성비 쪽에 있어서는 거의 스타입니다. 근데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스타에 불이 붙었습니다. 안 그래도 좋은 퀄리티에 가격을 내리면서 불을 딱 붙여놓은 거죠. 날아갑니다. 이제. 진짜로. 30% 파격 할인할 때 쟁여두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150만원이라 그래도 가성비가 안 떨어질 것 같은데요. 150만원이라 그랬으면 이게 만약에 150만원이라고 했다. 가성비가 13? 13? 13? 이 정도고. 지금은 20입니다. 20입니다. 무조건 20입니다. 이게 제 가격이었으면 이건 20이죠. 약간 거의 무슨 홀트나 에피폰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가성비를 봤어요. 77만원이라 그러면 17 정도 받을 것 같은데요. 57만원. 53만 9천원. 20이죠. 얄짤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세일 방송 스타파이어 DC, GVT 같이 보셨고요. DC라고 돼 있네. 네. 디스카운터가 돼 있네. DC를 해드립니다. 스타파이어를 DC해준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다음번에도 더 좋은 악기들 사장님이 또 가끔씩 필받으면 이렇게 미쳤어요. 시리즈로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을 이용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다음번에도 더 좋은 악기들 사장님이 여러분들께 적ø crank있습니다. 전체 Hans이י즈의 도움이 되니 그저 더 좋은 악기들 사장님이 많아요. 오늘 그 다음 auf에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편집해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저희 오늘의росруп이에요.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